가운데서 누가 하나 잡아야 되니까 나가버렸어 지금 가운데서 잡아야 되니까 나가버렸다니까 저쪽에 목자님이 줄 가꿔면 저쪽으로 당겨줘야 돼 그쪽으로 당겨줘야 돼 빨리 가야 돼 여가서 빨리 가야 돼 여가서 빨리 가고 젊은 사람은 당겨줘야 돼 여가 여자가 당겨줘야 돼 주로 이리 갖고 오시오 주로 이리 갖고 와 여기서 당겨줄게 지방자를 쌓으면 빨리 가야 돼 강자옹이 와 우아 엄청 크다 폭탄이 저기 좀 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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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자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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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장 갖고 또 올라가요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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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으로 땡겨 엄청 많네 엄청 많이죠 밑으로 땡겨 밑에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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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! 올려! 조금 올려! 어? 올려! 어? 어? 소비! 어? 소비! 우와 고개 엄청 많이 잡히네 뭐예요? 전화해요? 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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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고개 엄청 잡히네 아니야 아니야 다 나가버렸어 헤헤 한 명 없잖아 큰 놈 다 나가버리네 어? 헤헤 큰 놈이지 이거 전화 맞고 봐 전화요 전화 전화 잡기 또 나간다 저 돌화가 또 나간다 저 또 나간다 저 또 나간다 또 나간다